네 자 지금 우리 고객님요 여기 차트에 보시면 네이비블루로 염색을 하실 거에요 그래서 컬러픽스 그 다음요 네이비블루를 제가 지금 네이비블루에요 요거를 한번 제가 해볼게요 자 우리 올렌시아는요 7가지 순수한 식물성 오일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일제만 먼저 이렇게 좀 저희가 믹스를 하시는게 되게 좋아요 그래야 이제 하고 잘 믹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자 지금 고객님 머리는 탈색이 돼 있으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3%로 할 거에요 네 네이비블루 네 자 보시면 딱 60g이죠 네 근데 자 우리 이 일제를요 올렌시아의 특성이 제가 지금 7가지 순수한 식물성 오일로 함유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가 약간 뻑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제를 먼저 요렇게 잘 저어주세요 요렇게 잘 저어주신 상태에서 제가 산화제 3%를 넣어서 할 거에요 그래서 올렌시아는 암모니아 프리, 파라펜 프리, 알코올 프리, 미네랄 오일 프리, 실리콘 프리, 식물성 오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일곱가지 순식물성 오일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시면 색상도 향도 지금 괜찮아요 좋아요 이 상태에다 저희가 도포했을 때 도포했을 때 제가 보니까 고객님들이 자극이 없다고 하세요 그래서 자 지금부터 3% 또 1대1로 믹스를 해서 제가 도포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객님 지금 올렌시아에서 저희가 지금 여기 보시면 네이비블루 있죠 네이비블루에다가 산화제 3%에서 원터치로 지금 도포하고 있어요 네 요렇게 해서 제가 35분 방치할 거거든요 지금 이 시술을 도와주시는 분은 우리 범수쌤이에요 그리고 우리 고객님은요 제가 사랑하는 고객님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크리닛 샴푸로 제가 샴푸하고요 또 저희 크리닛 트리트먼트로 해서 제가 또 이렇게 했습니다 색깔 클라 예쁘죠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피카에 올렌시아를 소개하게 돼서 너무 좋아요 자 저희 그 올렌시아 카다로그를 한번 제가 또 설명을 한번 해 볼게요 네 자 그래서 자 이게 첫 장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내추럴 칼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쭉 보시면 1.0, 3.0 이렇게 써있죠 4.0, 5.0, 6.0, 7.0, 8.0, 9.0 네 그냥 내추럴 칼라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에 넘어가면 인텐스 내추럴이라고 써있죠 여기에 보면 3.0, 4.0, 5.0, 6.0, 7.0, 8.0, 9.0 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제가 자른 건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뭐냐면 흰 머리가 0에서 50%라고 돼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보시면 주력으로 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타겟을 하는 염색약이 있어요 타겟으로 하는 염색약을 보시면 4분의 3 그죠 그 다음에 인텐스 내추럴 이 컬러를 4분의 1만 넣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염색약에 이 친구를 4분의 1만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 머리가 0%에서 50%일 경우에 그러고 나서 저희가 산화제를 1대1로 하시는 거예요 1대1로 산화제 100g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흰 머리가 50에서 100%일 때는 내가 타겟을 내가 주력으로 하려는 염색약을 2분의 1 그 다음에 인텐스 내추럴 컬러를 2분의 1 해서 1대1로 넣으라고 있죠 그러니까 50g 50g 거기에 산화제를 100g 1대1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컬러를 맞추시면 굉장히 또 좋은 컬러를 얻을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해본 결과 흰 머리의 비율에 따라서 이 친구들을 잘 활용하면 굉장히 또 재미있는 컬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칼라에 가시면 애쉬, 메이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보시면 5.1, 6.1, 7.1, 8.1, 9.1, 6.13, 7.13, 8.13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도 제가 여기에 맞춰서 쓰니까 굉장히 좋아요 원자님들이 또 참고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에 가면 이렇게 콜드브라운이라고 되어 있어요 콜드브라운이라서 4.7, 1, 5.7, 1, 6.7, 1, 7.7, 1 굉장히 좋습니다 원자님들 쓰기에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골덴, 골덴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5.3부터 시작해서 6.3, 7.3, 8.3, 9.3, 9.3, 9.3, 1 굉장히 좋아요 원자님들 한번 써보세요 그 다음에 쿠퍼 레드 6.4, 7.44 그러니까 제가 써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8.34, 5.62, 6.66, 7.66 7.66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너무너무 예뻐요 원자님들한테 적극 추천해요 이 레드는요 원자님들이 어느 탓에 이렇게 샵하고 경쟁력에서 월등하게 훨씬 더 예쁜 컬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예뻐요 그 다음에 보시면 바이올렛하고 마호간이라고 되어있죠 4.20, 5.25, 그 다음에 4.51, 5.5, 6.15 굉장히 좋아요 자 피카의 올렌시아의 믹스톤입니다 믹스톤이 0.11에쉬죠 그죠 그 다음에 1.8, 또 0.22, 0.88 너무 예쁘잖아요 믹스톤 자 얘도 0.66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믹스톤은요 원자님들 그렇게 조금씩만 가미해서 쓰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컬러픽스라고 있어요 이 컬러픽스에 보시면 오렌지통 너무 예쁘죠 핑크 너무 예쁘잖아요 라벤더 와우 진짜 예뻐요 거기에 또 블루, 넵이 어때요 굉장히 예쁘게 카메라에 나타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잘 나타나요 그 다음에 그린, 클리어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어떻게 쓰냐 하시면 여기에 이제 이쪽에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쪽에 영문쪽에 보시면 컬러픽스로 쓰실 때는 컬러픽스 이 친구들의 컬러픽스 이 친구들한테 만약에 1대1로 쓰는 건 산화제하고 그러니까 3% 산화제는 3%를 쓰시는데 컬러픽스가 만약에 50g이다 그러면 산화제 3%가 몇이에요? 50g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대1로 해서 15분에서 20분만 방치하시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리어 얘는요 컬러픽스 10g에 클리어를 40g 넣는 거예요 아셨죠 얘가 1대4가 되는 거겠죠 거기에 산화제 3%가 50g이 되는 거예요 1대4 대 그 다음에 산화제가 3%가 50 1대1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될 거 같아요 너무 쉽게 잘 돼 있어요 이렇게 지금 제가 알려드린 대로 여기 보면 또 맥시멈이라고 돼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1대1이에요 모든 올렌시아는 컬러가 어때요 컬러크림하고 산화제하고 1대1로 해서 하시면 여기 보시면 맥시멈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최고인 거 같아요 그리고 산화제는 이제 10 볼륨 20 볼륨 30 볼륨인데 3% 6% 9%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이 올렌시아를 가지고 또 열심히 또 공부하고 또 저도 또 좋은 정보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또 원자님들도 좋은 정보 있으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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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번에 만나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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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